생일 축하합니다 뭐야 형 생일 아니에요? 생일 축하합니다 뭐야 갑자기 뭐야 사랑하는 석진이 형 생일 아니에요 나 오늘? 오늘 아닌데 그 며칠 뒤에 있을 때 내 생일 리허설 하고 있었어 아 그래요? VM 열심히 해 형 고소하게 형 이리와요 앉아서 먹어요 같이 먹어요 방구 소리 아닙니다 이거 음식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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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이블에 끓기는 소린다 세형 왜? 방구 꼈다는 선물 듣고 찾아왔어? 무슨 소리야 형님 이 소리야 이 소리 이게 무슨 방구 소리 왜 안나지? 이 소리야 괜찮아 사람은 다 방구 끼고 사람 생리적인 현상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내 바퀴 있어요? 나 분명히 문 잠갔는데 들어간다고 조심해 오케이 찐 형 내가 트름에 땅 소음을 듣고 찾아왔어 아 씹! 여러분, 다음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올게! 오케이, 알았어요. 깨알 보여줄까요, 깨알? This is... 양말, socks! 양말에 손빨래로 샴푸 이렇게 해서... 저, 심지어 저... 발목 양말이라서... 작아가지고 이렇게 짜요. 할 씨의 아기 만났냐고 못 만났죠? 제형! 빨래한다는 소녀를 듣고 찾아왔어. 진짜 형, 와... 뭐야, 이건? 빨래한다는 소녀를 듣고 찾아왔어. 대박이다, 진짜. 제형! 형, 이걸로 설거지하거든요, 여기서. 아, 진짜요? 형, 그릇이랑 숟가락 젓가락 다 놨거든. 손 빨래하는 데는 이게 필수야. 제형, 필요하면 언제든지 날 찾아와. 오케이, 알겠어요. 알겠지?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찾아오겠다고. 오케이, 알겠어요. 와, 형 진짜... 와, 형이 진짜 인정이다, 와. 제가 진이 형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.